이장 할머니! 이장 할머니요! 이장 할머니가 부각했다고요! 아저씨를 도와달라고! 어디 갔지? 할머니! 할머니! 그게 무슨 소린가? 이장 할머니라며? 이장님은 이목이가 습격했을 때 우리와 같이 돌아가셨는데 그게 무슨... 하지만 분명! 할머니가 우리한테 말을 줬다고요! 할머니! 할머니! 이분들인가? 고마워요. 이렇게 우릴 구해 주셔서 기다리세요. 곧 모여들 거예요. 무섭다 끼롱! 이런땜 무섭다 끼롱! 걱정망, 끼롱! 이제 곧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까... 이양! 오! 오고있ụ니라!! 아아!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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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전자, 전자였어! 드디어! 우리도 승천할 수 있게 되었네 모두들, 몰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저것은 천자탄이 아닌가? 그래, 맞네 이 무기가 우릴 이렇게 만들었던 그… 자네 덕에 이제 더 이상 유령으로 도둔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 고맙네 아, 모려… 우린 그냥… 때가 되었어, 더 이상 이승을 떠돌지 않고 저승으로 갈 수 있게 됐어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잊지 않게 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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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선 슬픈 일 없이 행복하세요 이장 할머니, 이장 할머니요! 이장 할머니가 부각했다고요! 아저씨를 도와달라고! 어디 갔지? 할머니! 할머니! 그게 무슨 소린가? 이장 할머니라니? 이장님은 이묵이가 승격했을 때 우리와 같이 돌아가셨는데… 네? 그게 무슨… 하지만 덤며! 할머니가 우리한테 말해줬다고요! 할머니! 할머니! 이분들인가? 고마워요… 이렇게 우릴 구해주셔서… 이게 대체… 이장 할머니가 어떻게…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머나… 이, 이게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뭐야, 뭐야… 왜 할머니가 저 사람들하고 있냐고… 왜 그런지 알고 싶니? 뭐야, 누구야? 누구긴… 너희들이 그리워서 한다름에 달려온… 토, 토! 지툼하였지! 으악! 하하! 하하! 으악! 이것이 뭡니까요? 하하! 어! 승박힌다, 깨려! 으흑! 으흑! 뭐야, 이거를… 으악! 으악! 크… 하하하하하! 가스러운 것들 같으니… 으악! 으악! 넌 질투마녀! 한정이었어! 모든 게 한정이었었던 거야! 그이... 우리 속였겠다! 고마워, 원숭이 너희들 덕에 이 귀한 보물을 한 번에 손에 넣었네? 아, 이 자식이! 이 천천히 전자탄을 빼앗겼어! 그러니까 말이야 머리를 쓸 줄 알아야지 그랬으면 이렇게 쉽게 당하진 않았을 텐데 말이야 어, 샤오! 그냥 한숨 잔다고 생각하렴 그럼 대마왕 폐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보자꾸나? 거기 써! 무리하지 마, 원숭이! 그렇게 무리하면 독이 더 빨리 퍼진다고 그럼 죽을 수도 있을 텐데 크... 그렇다고 해도 너에게 전설의 전자탄을 넘길 순 없어! 들어가! 흫! 으 Alaa! 부활하 genes fitaint 그이! 창사의 영혼에서 서서하는 결실려! felony의 이름으로 악을 불태워라! 아아... 으윽! 으윽! 하악! 아아아아악 자아악! 흠! 야아악! 으악! 크흐흐흐 흐흐흐 헤헤 질투마녀 많이 약해졌는걸? 크흐흐 크흐 그러니까 전설의 전자탄 내놓아! 너희들이 그걸 갖고 대마왕을 부활시키게 내버려 두진 않아! 역시 너희들이 이대로 살려두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네 대마왕 폐의 앞길에 방해가 될 녀석들 여기서 처리지 마! 전설의 전자탄! 사고해라 원숭이! 수천 년간 봉인되었던 전설의 힘을 보여주마! 아직이야 원숭이! 끝내주마! 용사님! 위험해, 어금! 어금! 전설의 전자탄! 놔! 아, 정말 포기를 모르는 녀석이구나! 하지만 더 이상 너와 놀아줄 시간이 없어! 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말해 뭐, 뭐지? 뭐긴! 너희들의 카토를... 암흑의 공간이지! 앞으로 열릴 악의 세상을 보는 것보단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저 공간 안에 갇혀있는 게 나을지도 몰라 으하하하하. 그러니 이제 그는 사라져라! 으huh! 그럼 이제 돌아가 볼까~? 으흐흝 한글자막 by 한효주